왕좌의 게임 미친 것 같아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데들 기타 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나요? 아 저 되게 보고 싶은 미드거든요 근데 시작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지금 미룬지가 벌써 한 1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1편도 하나도 안 봤어요 미쳤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미쳤어요 지금 시즌 몇 보고 계신 거예요? 저 지금 5화까지 봤거든요 세븐 5화까지 봤는데 미쳤어요 저희 와이프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그 친구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판타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만화 안 좋아하고 게임 안 좋아하거든요 그거 딱 보고 벌써 시즌 3까지 넘어갔어요 그렇군요 네 그 뭐 그 자기가 아끼던 캐릭터들 다 죽어나간다고 정주지 말라고 그러던데 네 정주지 말라고 그러죠 어마무시합니다 아 네 이거는 꼭 봐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주인공은 그 누구도 아니고 왕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왕좌의 게임입니다 말 그대로 네 정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되게 기대하고 있는 그런 제가 미드를 사실 좀 뭐랄까 아니 안 좋아한다라기보다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이 너무 재밌는데 이제 시즌이 너무 길고 사이즈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보다 보면 진이 빠져가지고 네 그리고 그게 시즌이 이제 거듭될수록 약간 힘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힘이 더 붙어요 힘이 더 붙어요 네 그렇군요 미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시즌 끝까지 다 챙겨본 미드가 브레이킹배드가 마지막이었어요 브레이킹배드는 보셨나요? 아니요 브레이킹배드도 재미있습니다 브레이킹배드도 약간 죽기 전에 꼭 봐야할 미드 막 이런 거 순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항상 탑5 안에 들어가 있는 미드인데 그것도 재밌습니다 근데 왕좌의 게임이 항상 최상위권에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다들 사람들이 야 이거 보면 큰일 난다 이 얘기를 하도 해갖고 제가 이거 시작했다 은퇴할까봐 아니 괜찮아요 이틀만 투자하시면 돼요 은퇴는 무슨 제가 예전에 실제로 그 24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저거 봤죠 네 그 잭바우가 24시간 동안 일어나는 그 사건을 해결하는 그 모양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딱 시작을 해갖고 그 24평까지 있잖아요 한 시간씩 24시간 같이 살아요 잭바우가 그러면서 그 시간이 이제 완전 한 시간이 다 되지 않으니까 보다 보면 약간 중간에 살짝살짝 여유가 있잖아요 그때 화장실 갔다 이렇게 물음 먹고 그때 이제 라면 끓여와갖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시간 맞춰가지고 24시간 같이 삽니다 그리고 사건을 해결하는 거고 그때 자요 이제 와 미치겠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하루정도 이렇게 또 컨디션 만들고 준비하고 또 24시간 시즌 3까지 하니까 내가 지금 뭐하는지 지금 그리고 약간 그쯤 되니까 아 이게 잭바우가 사건을 해결한다기보다 잭바우가 딸내미가 가는 데마다 사건이 일어나는 약간 김전일이나 코난 같은 그런 느낌의 지가 사서 고생하는 캐릭터라는 라는 그 속성을 시즌 3만에 깨닫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뒤로 이제 약간 포기를 한 그런 느낌 그렇게 한 미드가 저도 하나 있어요 덱스터 아 덱스터 저는 덱스터 시즌1까지 딱 보고 말하는데 덱스터를 네 그 패턴이 뒤에 가면서 좀 비슷해서 그렇군요 왕자의 게임 보세요 네 왕자의 게임 보세요 네 도쿠감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그 사람 하나요 존스노우 아 존스노우 아 존스노우 1화가 있어요 그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을 했는데 걸렸대요 네 그리고 그 경찰이 물어봤대요 그 사람인 걸 알고 아 어떻게 되니까 내가 그냥 보내줄 테니까 죽는지 사는지만 얘기해달라 그 정도군요 그래서 이 얘기를 딱 해줬대요 그래서 이제 왕이니까 칭송하면서 가셔도 됩니다 그 정도군요 그 정도의 파급력 참 대단한 리드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면서 즐겨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생태계 결환 시리즈의 마지막 블루길 홀트의 L900P PD 모델입니다 29만 9천원까지 가격이 떨어져 있는데 원래 가격은 56만원 그러니까 이게 사장님이 요새 보면 어떻게 하느냐 몇 프로 할지 퍼센티지를 맞추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이 가격으로 맞추려면 몇 프로를 할인해야 되지 하고 역계산을 하시는 그런 식의 할인을 즐겨 하시거든요 46%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가 나왔죠 29만 9천원을 맞추기 위한 계략이죠 그래서 갑자기 보면 5에서 2로 떨어져서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 같은 착각을 주기 위한 아주 나쁜 생태계 결환 수법을 쓰고 계십니다 네 중국 웨이드 인 차이나 모델이고요 네 전장 98cm 팔러 바디입니다 그래서 스펙이 어 솔리드 시더 탑에 시더 팔다오 바디인데 이 팔러가 뭐냐면은 이게 월넛 월넛인데 퍼시픽 월넛이라고 보시면 돼요 퍼시픽 월넛 그래서 뭐 좀 무늬나 이런 느낌은 좀 생소하죠 네 그렇죠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가구 같죠 가구 네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호가닌에게 로즈우드 지퍼러가 있고요 그로브 빈티지 튜너가 롱샤프트에 오픈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아주 예쁘게 세팅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너트가 45mm 이게 핑거 스타일 용이에요 바디는 팔러인데 여기 넓고요 그리고 12인치에서 떨어지고요 네 제니윈 본넛 세들 그리고 19프레까지 있습니다 25.3인치 643mm 스케일 길이 갖고 있고요 로즈우드 브릿지에 소니컬리 인핸스드 UV 피닛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신체검사 해볼게요 자 의미 없는 신체검사 명음씨는 이미 패배가 결정이 됐지만 그래도 승률을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는데 1002 12플랫이 여기 있으니까 7플랫에서 72 72 네 102 72 요거 가볍다 네 승리가 확정된 상황에서 텐션 없는 무게 대전 네 무게 몇 대면 활발 대전 야 오늘 시끄란 차이를 두 번을 했네요 세 번 아 세 번을 했군요 시끄란 차이를 야 대박판이 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소소하게 끝났어요 1.82 하아 야 대박이네요 대박이다 아 이것도 뭔가 이거 나름대로 되게 허무하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저 한 판 이거 줬으면 진짜 완전 큰일 날 뻔했네요 그쵸 야 이게 오늘 그러니까 정말 이게 조금만 한 끗씩만 잘못됐어도 퍼펙트 3개의 전승까지 했으면 끝났다 16배인데 어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큰일 날 뻔 도박판이다 도박판 네 근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소소한 한 판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1배짜리 판이 되었습니다 네 사운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좋네요 네 좀 밝은 느낌이 드네요 아 그쵸 차방차방가 느낌 나네요 차방차방가 느낌 나네요 네 소리 이뻐요 네 이쁜 소리 나요 저도 괜찮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뭐 그 로즈우드의 어떤 그런 뭐 기름기 아니면은 뭐 마호가니의 그런 목과적인 느낌의 그런 그런 좀 나무 같은 그런 느낌이 둘 다 약간 마호가니 로즈도 식사 같은 느낌이 있다면은 이 팔로바디의 이 팔다오는 약간 디저트 같은 느낌의 좀 가벼운 샤방한 느낌이 있네요 귀여워요 네 네 소리가 정말 명호씨 말씀처럼 딱 예쁩니다 네 예뻐요 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네 깔끔하고 예쁜 느낌 네 네 밸런스 조금은 좋네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연주감은 어떻습니까?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네 핑거스타의 전용이기 때문에 엘찍한 엘찍한 엘찍하고요 네 네 네 그 뒷둘레가 72mm이기 때문에 넓고 얇은 느낌 맞아요 그렇다고 막 치지 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습니다 이건 알쿠스틱이에요 알쿠스틱 네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클린빔 들려드리겠습니다 클린빔이요 알겠습니다 짱 천천히 카드 god 천천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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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생태계 교란이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땡큐죠 일단. 땡큐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생태계 교란종을 찾아서 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